음 하려고 하면 좀 아닌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바람둥이야 다들 바람둥이 같아요. 너무 잘해서 하자를 줘요. 북한 남자들은 약간 북한 남자들은 좀 밥 먹으라 뭐하니 뭐 이런 이런 스타일이에요. 애인한테도요. 남자도 그래요. 애교가 없어요. 애인한테도 뭐하나 뭐하니 밥 먹으라 이렇게 북에서 온 여자들이 한국에서 제일 당황했던 게 미용실에 가면 딱 눕혀가지고 남자가 머리 감아주잖아요. 그럴 때 진짜 엄맘에 떨려가지고 보지도 못하고 진짜 말 못했어. 알겠습니다. 아라씨 오늘 어쨌든 기대하겠습니다. 노래하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. 자 이어서 이기엔씨하고 유지연씨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이 형님이 이제 드라마에서 구형 받은 것만 사형이 30회 무기진역이 20회입니다.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불사조예요. 불사조입니다. 아니 두부를 못 먹어봤어요. 나와서 회계를 해야 두부를 먹을 거 아니에요. 들어가면 못 나오니까 사형을 당해서 죽든지 아니면 생을 거기서 막아봐요. 그래서 이 형님 별명이 이 무기 이 사형 모르겠습니다. 제가 이 친구는 잘 알아요. 정말 서울대 출신 연기자고요. 굉장히 괜찮은 친구인데 아직까지 짝이 없다는 게 조금 안타까운데 아니 그 맡았던 배역들이 이렇게 좀 불륜녀 이래가지고 괜히 이미지 때문에 사실 불륜 안 한지 되게 오래됐어요. 이미지가 이미지가 붙여져서 해가지고 끊었어요. 지금 남자친구는 없나요? 없어요. 이럴 때 좀 안타까울 때 우리 유지연씨가 잘하는 개 얘기가 있어요. 어떤가요? 굉장히 외로운 시골에서 개 한 마리가 짖어요. 큐 내가 우리 집에서 닭을 길리잖아요. 가끔 이런 개가 짖어. 그럼 우리 닭이 답을 하더라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두 팀 대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대결은 우리 전철우씨하고 김만하씨입니다. 박수 한번 주세요. 자 룰레 돌려 주세요. 자 룰레 돌려 주세요. 조영남 네고 향춘천군. 이 노래 참 아 이런 애네. 조영남 네고 향춘천군. 일사호 택배 피 난 내려와 살다 좀 둔 곳 둠에나 산 곳 태어난 곳은 아니였지만 나를 키웠죠 고향 충청도 내 아내와 내 아들과 셋이서 함께 가고 싶은 곳 논과 밭 쌓인 작은 조가지 내 고향은 충청도라오 전토루씨 내 고향은 서울이라고 하고 싶은데 틀릴까봐 잘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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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라씨 궁금한거 있는데 내려오신지 얼마 됐죠? 한국에 온지 5년 됐고요 5년 전에 거기 계실 때 우리나라 연예인들은 거의 다 안다면서요? 거의 다 알아요 지금 새로 나온 드라마도 바로바로 가요 바로면 가요 바로 다 본대요 USB로도 보고 안테나가 다 잡힌대 아라씨 5년 전에 북한에 있었을 때 제일 좋아하는 한국 남자 연예인이 누구였어요? 장동건이 어 하여튼 반가워요? 반갑습니다 자 이어서 이기현씨하고 유지연씨입니다 할게요 멈춰 7대 허주경 당근한 여자 hello this my song i am radio i am radio